오케잇 이 엽- 이 엽- 어? 잠깐만 이 엽까지 나가자 오 잠깐만 아아아아 나 뭐였지? 와 이걸로 빠진다고? 까비 뭐했지? 와 우리 괜히 있네 하지만 카크는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라 파이팅 파이팅 카크 형 밀게요 저번만 어 뭐야 아 나 나 저 한 명인가 저 사람 안 밀려 이 꼴이네 다 네 미쳤네 네 완벽한 티켓 해줄게 헤헤 나이스 틈만 보지말고 갑시다 이대로 가야겠네 네 이대로 가야 돼요 손이 뚫리면 안될 듯 얘 안보여 킬수 한번 하시면 잡힐거리겠다 맞아 앞에 1대1이에요 나 안 잡히겠다 형 잡자 리타만 하지마요 아 설마 리타 아니죠 믿을게요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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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셨어 이야 일단 앉으시니까 열 패배해야죠 형님 어 노익 진짜 불안하노 맞죠 노익 진짜 못하네 아 진짜 얼마만의 스타 1대1이야 제가 가야 형님 편안하게 가야 형님 편안하게 아이스 아이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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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리노 끝났어요 아이스 까비 샐발 force 불사 뜨거지 이거 좀 내려오는 거 사모 사모 이대로 가요 이제 내릴게요 이대로 가요 이제 내릴게요 나 왔어요 나이스 그냥 가요 이제 잡아줄게요 이거 7,8 고정이야 7,8 고정 시킬게 네 5,8 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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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조심, 좁은 길 왜 내려가? 네네, 천천히 오세요 앞에 장알방울, 뒤에 두 개가 스탑조심, 스탑조심, 스탑조심 맛있어요, 능력 네 콩만 잘 안필요 팔 나가, 어응 스탑조심, 스탑조심 스탑조심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해요 스탑조심 왜 이냐 지금만 한다는 생각은 제가 다음을, 지켜줄게요 저 거리, 거리 좀 있어요. 어이, 천천히 와라. 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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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